자, 1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처음보니까 그 여러분 노트테이킹 하는 것부터 검토하세요. 십자를 넣어놓고 시작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세 번 정도 했는데, 이제 남자나 여자, 여자나 남자 얘기할 때 첫 번째 화자 얘기하는 거, 두 번째 화자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 얘기하고, 네 번째의 초이스를 적는 방식으로 노트테이킹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상대방 화자가 말해야 될 부분을 이 사람이 이야기할 거를 초이스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작정 노트테이킹 하는 게 아니라, 칼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적어야 된다는 거, 그걸 먼저 맥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일본에 오래 살았냐? Did you live in Japan long?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 6개월 살았어. 그랬더니, Did you have any trouble adjusting?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문 나오죠? Have trouble ing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Problems. 이렇게 다 들어볼 수 있겠죠? id라는 데 어려움을 겪다. 이거니까, 지금 당연히 여기서는 뭐라고 있어요? 6months. Did you have any trouble adjusting? 자, adjusting. adjusting 뭐예요? 적응하다 이런 뜻이니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 거기 있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이건 아니죠? B.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자, 일단은 food가 took some getting used to. 자, get used to. 뭐죠 이게? Get used to. 뭐뭐 하는데 시간이 뭐 걸리다. 뭐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이게 get used to I인지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건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요. be used to I인지. 그죠? 네, 이겁니다. adjust. 뭐다?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그러니까 음식이 익숙해지는데 took some,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러니까 이거 뭐다? B번 정답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런 그 이디언 스타일이 많이 나오죠. 정보라 챙겨줄 수 있겠구요. probably not until after I leave. probably not until after I leave. not until. 아, not until은 뭐에요?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probably not until after I leave. 그러니까 after I leave. 내가 떠날 때까지는 not. 아마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뭔 말할지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D는 D. I'll let you know when I get there. I'll let you know when I get there. I'll let you know when I get there. 그 다음에 12번 가보죠. 네, 12번 또 들어보면 I need to pack for my camping trip. Don't forget some warm clothes. Isn't it supposed to be warm out? A. A. C. I said those clothes were too hot. B. But the temperature might drop at night. C. No, the weather's been getting warmer. D. In that case, you should go camping. OK. 자,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대로 그 본문에서 언급된 단어가 나오면은 뭐다? 이건 오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지금 본문에서 언급된 단어가 나오는 거가 하필 다 오답이었어. A는 클로저가 있었구요. 그리고 이제 C번 같은 경우에는 warm-closive라는 단어가 있었구요. 또 D번 같은 경우에는 캠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 대화에서 한번 언급된 단어가 나오면은 동어 반복이라고 하죠.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이거는 오답이구나 라는 걸 챙기면은 답은 이제 B번으로 갈 수 있었다. 자, 내용적인 면으로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근히 살펴보니까 No.12 I need to pack for my camping trip. I need to pack for my camping trip. 캠핑이라는 의문에서 뭐 짐쌀 필요가 있어. pack, P-A-C-K Okay, 짐쌀다. Don't forget some warm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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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따뜻한 옷을 잊지마. 옷 챙겨. Isn't it supposed to be warm out? Isn't it supposed to be? 뭐래요? Be supposed to. 뭐뭐 할 예정이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아, 바. 그 옷이 너무 덥다고 했잖아. 그니까 같은 단어 close, close 반복돼가지고 아니구요. B. But the temperature might drop at night. But the temperature might drop at night. 일단은 temperature,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일단 여러분 노트테이킹 하신 거 B번 잘 됐나요? 저도 뭐를 쓰냐면 temperature라고 안 하고 그냥 온도라고 한글 쓰고 화살표를 이렇게 씁니다.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아, 뭐한 거냐? 노트테이킹 할 때는 기호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호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단어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당연히 100% 영어 단어 다 못 옮겨 적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단어의 앞글자만 쓰는 경우가 많구요. 뭐 예를 들어서 government다. 그러면 gov까지만 쓰면 넘어오면 돼요. gov. 그 보면은 정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진다.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구요. 그리고 B번 답이었습니다. c. no, the weather's been getting warmer. no, the water's been getting warmer. 자, 예도 없이 뭐 동어 반복 10번 아니었었구요. 날씨가 저녁 따뜻해지고 있어.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따뜻해 놓으면 챙겨라. 말이 안 되죠. d. in that case you should go camping. in that case you should go camping. 자, 그런 경우 너는 캠핑 가야돼. 역시 캠핑 캠핑이 처음에 나왔던 거랑 종어 반복이 됩니다. 답은 b번으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네. 거의 이제 공식같이 이렇게 딱딱딱 들어간 듯한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13번 가보죠. 네. there are two suggested topics on that play. Yes but I don't like either of them. B. Yes that's the only real viable topic. C. I agree the suggested topics are better. D. Try writing about Macbeth instead. 자 일단은 지금 첫번째 문장 이해되셨나요? 많이 들어본거? 맥베스 뭐에요 맥베스 맥베스 그렇지 그거 나온거에요 보니까 텍스트 때문에 쉑스피어드도 알아야 됩니까? 서점이 잘 나온거니까 맥베스에 대한 기말 과제물 써야돼 물어봤구요 그 연극에 대해서 일단은 투 토픽이 뭐가 됐다? 서젝트 되었다 yes but I don't like either of them 둘 다 싫어 상황 파악됐죠 이 친구는 학생인거고 지금 기말고사에 맥베스에 대한 어떤 그 과제를 제출해야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제안된 두가지 토픽이 둘 다 마음에 안드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your own 이니까 뭐겠어요? 너가 그 너 나름의 너 자신의 주제를 프로포즈 해보지 그러냐? 바로 이거 나오죠 A 답으로 나왔구요 B yes that's the only real viable topic yes that's the only real viable topic 자 일단은 viable 요건을 암기하셔야 되요 viable 무슨 뜻이죠? viable 요건 암기하세요? 자 이제 단어 암기하라고 잘 안하는데 암기하세요 라고 하는거는 꼭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실행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실행가능한 viable 그리고 이제 잘 보면 뒤에 ABLE가 있죠 able은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c. I agree the suggested topics are better I agree the suggested topics are better 그러니까 이제 그 제시된 토픽이 better 더 낫다 일단은 둘 다 안 좋다고 했는데 이게 더 낫다고 했으니까 성립 안되고요 D. Try writing about Macbeth instead 자 이거 D번도 doesn't make sense Try writing about Macbeth instead She is planning to write Macbeth 그죠? 이미 이제 Macbeth에 대해서 어떤 파이널턴 페이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D번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답은 뭘로? A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특히 이 청해 시간에는 제가 하다 멈추면 무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세요 자 그러면 14번 가보죠 Number 14 I need a personal reference for a job application Would you like to use my name? If you wouldn't min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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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ceived your references B It would be no trouble at all C No They're still hiring for the job D I've already applied for it though Okay Okay 자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문자 Number 14 I need a personal reference for a job application 자 뭐래요? I need a personal reference I need a personal reference Personal reference Personal reference은 뭐죠 이게? Personal reference 이게 어제 많이 보자 그 받으셨을텐데 레퍼런스 추천서죠 네 추천이 그리고 뭘 위해서 Personal reference for a job application Job application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함이 있어서 레퍼런스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가 됐구요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use my name? 자 내 이름 쓸래? If you wouldn't mind Yes 자 if you wouldn't mind Mind가 뭔데요? 꺼리지 않으니까 너 꺼리지 않으면 Yes 어 너 이러면 쓰고 싶어 일단요 A Yes I received your references 자 일단은 그 너 추천을 받았대요 말이 안되죠 I received your reference No B It would be no trouble at all It would be no trouble at all 전혀 No trouble at all 뭐래요? 문제 될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비번 정답 가능해 보입니다 C No They're still hiring for the job No They're still hiring for the job 일단은 시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구인 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의가 왜 나왔을까 그쵸? 이거 말이 안되는 상황인거죠 D I've already applied for it though I've already applied for it though 어 나 이미 지원을 해버렸어 아니죠 지금 지원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기본으로 가면 되겠다 특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십자 구워놓고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